우리 정지영과 수는 주로 활동이 수원인가요? 네 신인 가수입니다. 1년 됐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직원고사 가수 정지영입니다. 당산절교 주인공입니다. 아 당산절교 활동부대는 어디서 많이 하세요? 제가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. 일산하고 서울. 아하 그렇구나. 좋은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희 인생곡입니다. 이 세상에 일어나서 그 안전 산다 보호 아하 그렇구나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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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